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다 합쳐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게 Solving Rational Equations라는 이번 7번째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다 나옵니다. 이제. 자, 첫 번째 일을 볼까요? 이걸 어떻게 부나요? 일단 분모를 공통시켜서 LCD를 구하죠. 12입니다. 12를 분자마다 곱해 주는 거죠. 곱해 준 다음에 이렇게 다시 리듀싱을 합니다. 그죠? 리듀싱을 한 다음에는 곱해야겠죠. 곱해서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변을 제로로 만들어줍니다. 그럴 때 Solve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8x는 Equal 19가 되고 이것을 마찬가지로 x만 남기죠. 남기기 위해서 8로 나눠줍니다. 그럼 x는 8분의 19라고 하는 우리의 그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8분의 19가 들어가게 되면 이 식이 만족한단 말이죠. Equal 이라고 하는 문장이 이 문장이 참이됩니다. 이것을 이제 폴리노미얼에 적용해도 똑같습니다. LCD를 찾는 거죠. 찾아서 그 다음에 리듀싱을 합니다. 그렇죠? 리듀싱한 것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디스트리뷰션 하는 것은 이것을 이제 디스트리뷰션 해주죠. 해준 다음에 이제 비슷한 것끼리 서로 뭉쳐야 됩니다. 뭉치고 그리고 한 변을 제로로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줬죠? 자 여기까지 왔어. 이제 여기가 더하기 형태로 제로가 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A Equal B다. 라고 하는 말은 A 마이너스 B는 제로다. 라고 하는 말과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의 이것과 같다. 왼쪽에 있는 포뮬러가 오른쪽에 있는 포뮬러가 같은 값을 도출하는 X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은 왼쪽에 있는 포뮬러에서 오른쪽에 있는 포뮬러를 빼면 제로가 될 수 있는 X값을 구하라는 말과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은 더하기로서 연결되어 있는 텀들이죠. 텀이 하나, 두개, 세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팩터링을 하면은 요를 곱하기, 그죠? 뭐 곱하기 뭐 형식으로 바뀌게 되죠. 텀 형식을 팩터 형식으로 바꿔주는 것이 두 번째 다음 단계입니다. 그죠? 이걸 팩터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것이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중에 하나가 제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X다이 1이 제로가 되거나 X다이 5가 제로가 되거나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5가 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단계들이 쭉 다 나오죠. 이전에 공부했던 것들이 그죠? LCD를 구하고 리듀싱하고 디스트리뷰션하고 컴바인 라이크 턴즈하고 메이크 퀴즈하고 메이크 퀴즈이 equal 제로로 만들어주고 그죠? 그런 만들어진 단계고 다음에 팩터 아웃을 하고 이 팩터 아웃된 형태죠? 팩터링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각각의 요소들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솔브하는 거죠. 솔브하면은 X값이 떨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항식 분무가 다항식인 경우에도 LCD를 구하고 다음에 LCD를 구해서 리듀싱을 해야 되겠죠? 리듀싱을 하게 되면은 요렇게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 형식을 디스트리뷰션 하면은 요렇게 나왔죠? 근데 비슷한 것을 컴바인하면은 요렇게 나왔습니다. 컴바인한 다음에 한쪽을 제로로 만들어줘야겠죠? 제로로 만들어줘서 나온 것이 이거고 이것을 다시 텀 형식으로 되어있는 것을 세 개의 텀으로 되어있는 것을 두 개의 팩트로 바꿔줍니다. 이게 팩터링이죠? 그런 다음 솔브를 합니다. 솔브를 하면은 X값을 풀어낸단 말이죠. X는 마이너스 3 혹은 1이 되는 거죠. 재미있죠?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정리되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약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체킹해보면은 실제로 맞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형식은 이거는 이미 이것이 세 개의 텀으로 되어 있는 경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LCD를 구하는 방식의 제일 간단한 방법은 그냥 이것 곱하기 이것 곱하기 이것 해줘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것을 팩터가 팩터 아웃이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죠? 해보니까 되더란 말이에요. 되면은 LCD가 구해지죠. 훨씬 더 간략한 LCD가 구해집니다. 그죠? 그럼 이제 다 곱해주고 또 디스트리뷰이션 컨바인 하고 다음에 메이크이퀘이션 이퀄 제로 해주고 하나, 한 변을 제로로 만들어주고 다음에 팩터 해주고 그런 다음 설거 하는 거죠. 그죠? 네거티브인 경우에는 이전과 마찬가지였죠? 더하기로 바꿔주고 마이너스를 안쪽으로 옮기려 두는 것이 일하기가 편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LCD 구하는 거죠. LCD 구해서 리듀싱하고 이제 포일을 해야겠죠? 포일은 뭡니까? 풀어내는 거잖아요. 풀어내는 거. 이것을 이제 품다가 이걸 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고 이걸 풀려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의 반대가 포일입니다. 그죠? 두 개의 팩트로 되어 있는 식을 세 개의 텀이 더해진 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바꿔준 다음에 이것도 바꿔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디스트리뷰이션 합니다. 그래서 각각이 독립항이 되도록 한다 하죠. 그런 다음 비슷한 것끼리 뭉치는 거예요. 이렇게 뭉쳐졌습니다. 뭉친 다음에 한쪽을 제로로 만들어줘야겠죠. 이번에는 왼쪽 편을 제로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나와있는 이것 가지고 뭐래 해야 되나요? 이제 팩트를 해야 되겠죠. 팩트를 해서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을 솔브합니다. 그러면은 값이 이렇게 딱 떨어져 나오죠.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 순서에 자 연습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순서가 익숙해지도록 얘기 있는 문제들로 스스로 실력을 한번 다지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뭐 우리 수학에서 중학교 과정 수학에서 배워야 될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이죠.